27일 법무검찰개혁 위원회가 그만. 원고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. 많이 증가한 거야? 재활이 아예 안 된대? 뭐 들어요? 괜찮으세요? 예. 문, 문, 문 몇 시다 드세요? 첫째는 원샷 헌법에 나와 있대요. 헌법.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? 정말 죄송합니다. 부러워요. 그런 재능. 될 거 같아요? 네. 열심히 하세요. 된다. 네? 된다고요? 된다. 된다. 돼. 못 먹어도 고해! 가요. 같이요? 네. 같이 가요. 우리는 그렇게 웃고 울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세상으로 나가려 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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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ть